안녕하세요 의원님들 석포입니다 아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어제는 참 눈이 많이 왔어요 이곳 서울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다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빗자루질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저쪽 양지바른 쪽은 거의 다 녹았고 뒷산 쪽은 그래도 음지 쪽은 지금 눈이 그대로 있네요 올해 들어 첫 고두룸이 열렸어요 아주 정겹네요 처음 올해 열린 고두룸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살 때는 그때는 초가집에서 살았죠 이 고두룸들을 참 많이 따먹고 했는데 아 참 모처럼 고두룸이 열리니까 아주 정겹습니다 우리 초등이도 한가롭게 잠이 오는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대박이는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고 오늘은 님들께 일상생활에서 이 참나무 굿대는 소리를 힐링으로 들려드린가 하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경고는 아참의 짖에는 마녀와 함께 올린다 할아버지가 한글자레이시구 눈을 흘러보는데 눈을 흘러보는 힘을 하면서 눈을 흘러보는 힘을 가면 눈을 흘러보는 힘을 흘러보는 힘이 눈을 흘러보는 힘을 많이nte 눈을 흘러보는 힘이 눈을 흘러는 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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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